어휴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어휴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어우 이 새끼네? 응 아우 어휴 이게 빨아 이게 쥐새끼인가? 뭐 이럴테면 퇴비더미? 어휴 이런 것들이 나왔대 아이구야 지금 여기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럴테면 퇴비더미? 요거를 길쪽에 있는걸 살짝 장비로 이렇게 치우고 있었는데 어휴 참 이런 애들이 나오네 야 이건 들쥐새끼인가 도더쥐새끼인가 모르겠는데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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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포크레인 석으로 삭 미는데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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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마리 또 있다 어휴 여기 한 마리 또 있다 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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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을 살려줄 수도 없고 아휴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애매 어휴 이쪽에 요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 속에다가 요런 낙엽 같은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새끼를 나눈거 같습니다 두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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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쥐인가 두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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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뾰족하지 않아 어휴 사끼네 어휴 이게 이게 포크레인을 이렇게 옆으로 치우는데 어머 이거 그냥 죽이기도 못하고 죽여야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서 뭐하겠지 야 아휴 손으로 안 벗겼잖아 그거 찍었어? 손으로 하는 거? 못 찍혔겠지 뭐 별이 다 있네 이 속에 응? 퇴비더미 속에 이게 아이고 몇 마리야? 어차피 죽겠지 뭐 추우니까 네 네 마리인데 하나는 좀 눌렀나봐 눌려서 한 마리는 거의 이제 맛이 갔고 응응 얘네 세 마리는 살아있는데 죽겠지 뭐 추워야 돼 들쥐인가 봐 두더지가 들쥐나 두더지나 뭐 다르지 완전히 응 유리 장면은 그리고 그 위에 단독 이런덕 죽겠다 너들이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아이고야 참 별일에다 있네 자 촬영은 여기까지 구독과 구독과 안되요